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나라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하는 나라가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어있는 이 대한민국을 살린 것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만나서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11개상 8장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봉헌하고 하나님과 약속 계약하는 장면이 11개상 8장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예를 들어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면 그 피한 것을 인정하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회개기도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옵소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과 계약했는데 하나님이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로 무엇이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땅의 회복의 역사가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하늘문이 닫혀가지고 이 땅에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을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손을 높이 들고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문 열어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오게 하여 주시고 하늘문이 열려서 농사지어서 곡식을 거두게 하소서. 이것도 하나님이 뭐했느냐.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겁니다. 알았다. 내가 그렇게 해주마. 여러분 성전은 바로 무엇이냐. 하늘문을 열고 닫는 그러한 역사가 성전 속에 들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질병을 걸리고 여러가지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질고를 고쳐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흑암의 권세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여기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역사는 흑암 권세를 물러가게 하는 것이고 질고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고 하늘문이 닫혔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려오게 하시고 땅을 잃었을 때 땅을 회복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뭐예요. 생명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생명.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그래서 우리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구약에 나타난 이 성전의 역사를 붙잡고 죽었던 땅이 회복됐잖아요. 할렐루야 하늘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경제 대국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는 성전시대가 끝나고 이제 보금소시대 사두행전을 열어보면은 교회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시대. 자 그런데 구약에 나타난 이 성전시대는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이는 거. 외부적인 것이죠. 비가 안 오네. 기도하니까 비가 내려요. 그렇죠. 병이 걸렸는데 기도하니까 병이 낫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병이 있고 외부적인 모든 문제를 성전에서 뭐한다. 성전에서 해결해 준다. 성전에서 능력이 나간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의 기능은 바로 뭐냐. 너희들이 직접 보는 거 외부적인 걸 내가 살려주겠다. 그런 뜻이라고 하면은 신약의 이 사두행전의 교회가 출발되는데 이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교회시대의 역할은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살리고 생각을 살리고 정신을 살리고 성령이 역사하면은 보이지 않는 마음이 썩었는데 마음이 살던 역사가 정신이 썩었는데 정신이 사는 역사가 이런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 두 가지가 만난 것이죠. 구약의 성전의 기능과 함께 신약의 이 교회 기능이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외부적으로 땅이 살고 외부적으로 하늘의 문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기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수십 년을 지켜주시고 또 내부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 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성전과 교회의 기능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 앞에 지금 이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 경제학자라든지 모든 이 학자들이 정치학자라든지 가장 눈을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은 여러분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왜? 신비할 정도로 이 대한민국은 숫자적으로 계산해서 풀어지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많은 세계 정치학자나 경제학자들이 꼭 대한민국을 샘플을 넣고서 연구를 하고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몇 도표를 보여드리니까 이 도표는 세계 경제학자들이 비교한 겁니다. 비교한 거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비교하고 우리나라가 비교한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학자들이 IMF에서 이러한 것을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비교만 보아도 여러분이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냐면요. 참 신기한 족속이다. 참 희한한 족속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도표만 보아도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 화면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하고 아프리카나라 가나라 가는 나라가 있어요. 이 가나라 가는 나라하고 GNP를 비교한 겁니다. 여러분 GNP가 있고 GDP가 있어요. 이건 경제적인 용어인데요. GNP는 바로 뭐냐. 우리나라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총생산량과 또 우리나라가 바깥으로 해 기업해 나가서 벌어들이는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국내의 국외의 대한민국의 총생산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이 GNP예요. GNP. GDP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그냥 대한민국 이 안에서만 벌어지는 경제적 효과. 이걸 GDP라고 이야기하고 GNP는 바깥에까지 벌어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건 지금 GNP니까 바깥에까지 해외에 나가 있는 기업들까지 벌어지는 금액을 다 환산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나라는 나라가 있어요. 가나. 가나 아시죠? 가나가 어떤 나라냐면 여러분 아프리카 나라예요. 잘 모르시면 유명한 방송인 중에서 오추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블랙맨 오추리. 혹시 아나요? 우리 종씨입니다. 나도 오시지만 그 샘 오추리도 우리 종씨예요. 우리 종씨. 그 오추리가 사는 나라가 어디냐면요. 저 가나라는 나라예요. 가나라는 나라. 그런데 여러분 1965년대 보면 가나가 우리나라보다도 두 배 이상 더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1970년대에 와가지고 비슷해졌어요. 그런데 1990년대에 오면서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10배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는 11347불인데 가나는 뚝 떨어져서 400불이 됐어요. 우리는 2010년도에 2765불인데 가나는 1364불. 그러면서 2017년도 작년 걸 비교해 보니까 33,032불인데 가나는 2388불. 약 몇 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열다섯 배. 그러니까 한 나라는 어떻게 보면 그냥 머물러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1965년부터 17년까지 약 50년을 계산만 해보아도 몇 배가 50년 안에 몇 배가 성장이 되냐면 300배가 성장이 됐다는 겁니다. 이건 역사 가운데 없어. 역사 가운데 없고. 어디만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사는 나의 조국만 50년 만에 300배가 뻥튀기가 된 거예요. 뻥튀기가 아니라 300배가 성장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나라에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피를 보아도 세계 정치학자나 경제학자들이 우리나라를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목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케냐라 가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케냐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자 1965년도는 케냐라 가는 나라하고 비슷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970년대는 우리나라가 앞서기 시작합니다. 1990년대는 여러분 상상할 수 10배 이상 앞서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는 여러분 더 상상할 수가 없으면서 2017년도는 여러분 약 20배의 우리가 더 경제적으로 부국국가가 된 거예요. 50년 전에는 여러분 비슷했던 나라가 한 나라는 그냥 머물러 있잖아요. 거의 다 머물렀다고 봐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는 여러분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케냐라는 나라가 자원이 없습니까? 엄청난 자원이 많습니다. 거기는 농업국가예요. 농업국가. 또 거기는 관광국가예요. 관광국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케냐라 가는 나라는 만년설이 있어요. 킬리만산이라 가는 해발 5800미터가 되는 그냥 눈이 항상 쌓여있는 만년설이 있고요. 여러분 빅토리아 호수 아십니까? 케냐에 빅토리아 호수가 있는데요. 이건 남한 나라를 거기다 쏙 집어넣어도 물이 낫는데요. 그렇게 크다는 겁니다. 호수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아프리카라는 나라인데 물이 많다는 겁니다. 물이 많으면 여러분 농사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많은 나라 농업국가인데도 한 나라는 머물러 있고 한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렇게 1965년대는 비슷했던 나라들이 50년 이후에 비교할 수조차가 없는 걸로 이렇게 확장이 된 대한민국과 머물러 있는 이런 나라와 도대체 차이점이 무엇이냐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시아 두 국가를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필리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필리핀 1970년대까지 어떻게 보면 아시아에서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갔어요. 필리핀, 말레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나라는 우리가 여러분 70년대 우리도 필리핀처럼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 고대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1965년도는 여러분 필리핀이 두 배 정도 잘 살았어요. 1970년도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이 필리핀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들어와서 어떻게 됩니까? 비슷하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추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우리하고 필리핀하고 약 1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10배 차이 필리핀은 농사를 우리는 1년에 한 번밖에 농사를 못 지지만 필리핀은 1년에 몇 번 농사냐 두 번에서 세 번 산모작을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솔직히 말해서 남한 땅은 자원이 없어요. 그런데 필리핀은 여러분 얼마나 땅 속에 바다 속에 자원이 많은 나라인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나라는 성장하다가 마이너스가 되고 멈춰있고 어떤 나라는 계속해서 50년 만에 300배 성장을 가져오느냐. 이것이 여러분 학자들의 관심거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단 말이에요. 경제학자들이 관심거리가 되고 또 정치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뭔가 있냐 관심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옆에 있는 나라 북한과 남한을 한번 비교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요. 70년대 이전까지는 북한이 훨씬 잘 살았어요. 1960년대를 보세요. 80대 143 거의 두 배로 북한이 앞섰어요. 1965년을 보세요. 105대 193 두 배로 더 잘 살았어요. 그러면서 70년대까지는 비슷해지면서 이제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고 2017년도 기록은 아직 없더라고 2010년도의 기록을 보니까 우리가 20배. 그런데 북한은 9년 마이너스 성장해요. 지금 따져보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한 30배 정도는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북한하고 남한은 같은 산맥을 씁니다. 그렇죠? 같은 산맥. 그 다음에 같은 강줄기가 연결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같은 땅이라는 겁니다. 같은 땅인데 같은 땅인데 한 나라는 분단이 돼서 어떻게 300배까지 성장이 되고 한 나라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이 됐을까? 그러면 북한은 광물이 많아요.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남한은 지하자원이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1965년도에 가장 빈민국이 대한민국이 50년 만에 어떤 나라도 비교하던 나라가 따라오실 정도로 이렇게 앞서게 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내 나라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나라 가나나 케냐나 필리핀이나 북한이나 거의 조금 성장하다가 거의 멈췄잖아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여러분 숫자만 보아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1965년도 106부라던 나라가 3만 3천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까? 이건 바로 뭐예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해석하고 싶어요? 자원으로 해석할까요? 자원으로? 아니에요.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땅을 파도 석유 한 방울이 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렇게 자원이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있어요? 자원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역입니까? 땅이 좋아서입니까? 아니잖아요. 북한 땅과 우리 땅과 뭐가 다릅니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같은 물줄기를 쓰고 있어요. 같은 산맥을 쓰고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예요. 뭔가는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오지 뭔가 없으면 서로 네 나라가 비슷한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이 껴서 다섯 나라가 비슷하야 맞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를 잘할 때는 경제가 올라가는구나. 아 그 다음에 뭐 이런 걸 잘하면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구나. 관광 때문에 올라가는구나. 지하자원을 많이 켰기 때문에 올라가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데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이 경제학자나 또 정치학자가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대한민국에 관심을 안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학자 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요. 쉐무엘 헌팅턴이라는 분인데 하바드 대학 최고의 석학자예요. 이분은 정치라든가 경제라든가 문화 이런 쪽으로 완전히 정복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유명한지 여러분 이분의 세미나 한 번을 들으려면 여러분 이건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세계 석학자들만 듣게 되는 아주 그런 훌륭한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도 번역된 책이 몇 권이 있습니다. 제3의 물결이라는 책도 있고요. 문화충돌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런 책이라든지 또 이분의 강의를 보면 꼭 어떤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냐면요. 대한민국을 말합니다. 코리아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코리아와 가나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한나라는 300배까지 성장을 하는데 한나라는 어쩌면 그렇게 머물러 있느냐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냐 어떤 차이냐를 이분이 강의할 때 몇 가지를 압축을 해놓은 것이 저겁니다. 첫째는 바로 뭐냐 문화와 윤리의 차이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문화와 윤리 여러분 윤리라는 단어를 좀 알아들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국가가 도둑이라는 거예요. 국가가 도둑이며 국가가 다 깡패 집단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백성들에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다 도둑질해가기 때문에 한나라는 머물러 있고 한나라는 적을 극복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경제대국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미국의 전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도 대통령 시절에 저 아프리카에 가서 청년들의 강의를 합니다. 강의를 하면서 이 오바마 대통령의 고향이 어디냐면 케냐예요 케냐 아버지 고향이 케냐잖아요 케냐 그러면서 케냐를 질타하는 겁니다. 이 나의 우리 아버지의 고향 이 케냐라고 하는 이 땅은 내가 50년 후에 와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50년을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50년을 제자리 걸음하면서 50년을 허비했다는 거예요. 50년을 허비했는데 그 50년의 세월을 머물게 만들고 허비하게 만든 것은 바로 아까 쉐무엘 헌팅턴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의 도둑 때문에 그렇다. 국가의 도둑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여러분 대통령 시절에 오바마 대통령이 반드시 한국에 가서 배워라 한국에 가서 배워라 이런 강의를 대통령 시절에 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도대체 이들이 이야기하는 국가의 도둑이 무엇인가 쉐무엘 헌팅턴이 이야기한 국가의 도둑 때문에 그 나라들은 머물러 있고 한 나라는 급성장을 했는데 국가의 도둑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부정과 부패와 뇌물 국가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요만한 서류 하나 띄는데도 여러분 돈 안 주면 내일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내일 오세요. 그러니까 내일 또 가면 내일 다음에 또 오세요. 이라는 거예요. 아 지금 담당자가 자기가 띄어줄 수도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 담당자가 출장 갔습니다. 언제 옵니까 나도 몰라요. 일주일이 걸쯤에 물론 옵니다. 나는 급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언더페이 뇌물을 주면요 그 사람이 바로 띄어줍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국가의 도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뇌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뇌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언더페이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돈으로. 이 돈만 있으면 여러분 하루라도 모든 것이 다 나오지만 돈이 없으면 한 달이 가도 나오지 않는 이런 국가의 도둑이 바로 뭐냐 부정부패가 난무하는 나라가 바로 도둑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라든지 케냐라든지 이러한 나라들이 국가가 도둑이기 때문에 공장을 어떤 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공장을 시작했는데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지역에 있는 관공서에 사람들이 다 와서 뭐 하는 거냐. 뇌물 줘야 가는 거야. 뇌물 줘야. 뇌물 주지 않으면 별의별 걸 다 꼬투르게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공장을 스톱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장하는 사람이 뇌물을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에서 공장을 해보니까 벌떼처럼 몰려드는 거예요. 벌떼처럼. 누가? 국가 도둑이. 지역에 있는 사람 다 미겨놨더니 상부에 있는 또 사람들이 와서 또 껍적껍적 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돈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장을 해도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문 닫아 버리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국가가 다 도둑이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농사하는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농사는 손이 조금 벌어지면 상납해야 되냐? 위에다가 또 위에다가 관련 사람들에게 다 상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저분들 뭐하는 거예요? 손해야 손해. 그래서 이 나라들이 이 나라들이 뭐하는 거냐?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겁니다. 이래 분들 뭐하는 거예요? 손해보니까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난무하는 거예요? 나도 도둑이 되는 거예요. 국가도 도둑이지만 이제는 무조건 보이는 거 내 거야. 다 내 거야. 그러니까 잘러가고 훔쳐가고 자동차 하나만 밤새 세워있으면 여러분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밖에는 밖이대로 빠져나가고 창문은 창문대로 빠져나가고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 도둑이에요. 국가도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들의 문제성이 바로 뭐냐? 시간을 도둑질. 나라가 백성들의 시간을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시간을 백성들을 나태하게 만들고 백성들의 시간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이 나라들이 오늘 머물러 있다. 그렇게 샤뮤엘 헌팅턴이 이런 것을 통화해서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국가의 도둑 때문에 그렇다. 국가의 도둑 때문에 이들은 제자리 걸음밖에 할 수 없고 성장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찍어냈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실은 과거에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뭐 우리가 깨끗한 나라였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인정하잖아요. 여기 앉아계신 분들 다 인정하잖아요. 대한민국이 과거에 국가 도둑 국가에 있었어요. 국가 도둑.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있었어요. 계급. 양반과 쌍놈 양반과 종 이런 보이지 않는 계급 제도가 여러분, 수천년 동안 그것이 그냥 물려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초창기에 선교사님들도 들어와가지고 이 테니스를 치는 것을 양반이 지나가다가 보고 아이고, 저런 멍청스러운 것들 저렇게 험한 일을 저렇게 험한 것을 종들 시켜서 하지 저걸 입뜨거운데 땀을 흘리며 해 아이고, 멍청한 것들 여러분, 이렇게 양반과 쌍놈 양반과 종의 제도를 갖고 있었던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게으른 거?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처럼 게으른 나라가 없었어요. 나태하고 겨울 뒤면 이 시간에 겨울 뒤면 다 사랑방에 모여서 뭐하느냐 다 노름하는 거예요. 노름하는 거예요. 어? 다 노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었고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아, 뇌물문화 뇌물문화 다 아시잖아요. 다 돈 줘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것도 여러분, 돈만 주면 다 되는 거예요. 될 수 있는 것도 돈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급기관부터 상급기관까지 다 뇌물로 줘야만이 돌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대한민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 여러분, 보세요. 5천년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을 기둥처럼 받들고 있던 종교들이 있었어요. 샤머니즘이 있었죠. 유교가 있었죠. 불교가 있었죠.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여러분,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저희들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90%가 불교입니다. 불교. 애들이 초등학교 한 학년 올라갈 때마다 종교 체크하는 게 있어요. 다 불교예요. 절관 안 가봐도 부모가 불교라면 불교야. 그냥 다 불교, 불교, 불교. 여러분, 불교가 90%인 대한민국이 불교 국가인데 불교가 대한민국의 부정을 막았습니까? 못 막았어요. 대한민국의 나태한 것을 막았습니까? 못 막았어요. 대한민국의 종제도를 막았습니까? 못 막았어요. 그럼 무엇이에요? 뭐예요? 그 종교들이 생명이 있었다는 것인가 없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 쉐무엘 헌팅턴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뭐냐? 잘디는 대한민국을 보니까 어떤 차이라는 거예요? 문화의 차이, 윤리의 차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종교의 힘이 있기 때문에 저민족은 급성장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윤리의 힘의 윤리의 힘. 성경의 힘. 기독교의 힘. 이 힘이 여러분 뭐를 만드느냐? 나태한 걸 부시게 만들잖아요. 일어나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일어나라. 깨웠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제는 어떤 시대가 돌아오게 되죠? 일제시대와 함께 6.25 전쟁의 시대가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아픈 얘기야. 이건 뭐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도 조그마한 거 하나 건진 것이 있다면 이런 거예요. 계급 제도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양반과 쌍놈 이런 제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뭐 어깨 피고 내가 양반인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종인데 나는 머슴인데 이 소리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전쟁 속에서 여러분 부자가 다 사라진 거예요. 부자가.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다 가난한 사람. 다 가난한 사람은 또 평준화가 된 거예요. 평준화. 그러면서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빨리 빨리 나가는 이 단어 빨리 재건하야만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빨리 부지런과 근면이 여기서부터 살아나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시간을 회복이 됐다는 겁니다. 시간이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면서 아까 헌팅톤이 이야기한 것처럼 도대체 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어떻게 저렇게 급성장할 수 있는가 그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예요? 대한민국은 보이지 않는 문화, 힘 윤리의 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윤리가 바로 뭐예요? 기독교잖아요. 기독교. 이 기독교는 여러분들의 사상 윤리를 깨웠습니다. 너희들 정직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바라야 된다. 감옥 가도 뇌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깨우고 여러분들이 공장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공동체마다 그런 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게 이제 언제 폭발을 하느냐 기독교의 숫자가 여러분 화면 넘겨주시고요 기독교의 숫자가 수면 밑에 가라앉아 있다가 20%를 넘을 때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1980년대 들어오면서부터 기독교의 숫자가 20%를 넘어서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기독교가 수면 밑에 있다가 그들의 사상과 윤리의 사상과 근본 정신이 여러분 뭐하기 시작하느냐 폭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발하면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직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근면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교회가 모티브를 가지고 공동체를 살리고 공장을 살리고 양심을 살리고 이렇게 살린 것이 바로 뭐냐면요 프로테스탄트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이 오늘 일어난 것은 여러분 지하 자원도 아니고 땅덩어리도 아니고 크고 작다도 아니고 관광사람이 많다도 아니고 뭐예요? 바로 뭐예요? 프로테스탄트의 힘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도둑질 시간의 도둑질이라든지 뇌물의 도둑질이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어떤 나라가 된 겁니까?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나라가 돼서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샤뮤엘 헌팅턴이 이야기한 세 가지예요. 바로 무엇이냐? 윤리의 힘이다. 문화 문화의 힘이다. 윤리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잘되는 나라들은 국가가 도둑질을 안 하더라는 겁니다. 도둑질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는 여러분 우리도 도둑국가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민족의 도둑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정직한 사회가 되고 정직한 정부가 되고 정직한 기업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시간의 도둑질이 아니라 이제는 다 어디 가봐도 바빠. 대한민국 사람처럼 바쁜 나라가 없지요? 빨리빨리 바빠.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 정신이 근본정신이 프로테스탄트의 이러한 윤리가 프로테스탄트의 이러한 정신이 성경의 윤리와 성경의 정신이 어디를 살렸다? 대한민국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을 석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석학자들이 그들이 대한민국을 살린 것은 윤리 때문에 살아났다. 문화 때문에 살아났다. 정신 때문에 살아났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아도 이 대한민국은 자원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데 되는 거 봐. 이게 도대체 뭔가 연구를 해보니까 윤리 때문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대한민국 백성이라는 것을 여러분 두 주먹 좀 퍽 끊지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계사람들은 지금 이 나라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부러워하지 않지요. 에이 에휴 뭐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뭣도 문제고 그런데요. 요새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뭐가 있냐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탐방해서 며칠 자면서 음식도 먹고 자는 것도 보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럽 사람들이 아이고 그까짓 거 동양의 조그만 나라 코리아라는 나라 뭐 그런 나라가 뭐 살면 얼마나 살겠어 아 이렇게 깡무시하고 왔다가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두순두는 거예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그래서 이 대한민국 외국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여러분 IT입니다. IT IT가 바로 뭐예요? 전자기기 핸드폰 대한민국은 여러분 지하 안에서도 와이파이가 뻥뻥뻥뻥뻥 터지는 거예요. 뻥뻥 지하철만 타도 여러분 공짜로 쓰는 와이파이가 뻥뻥뻥뻥뻥 터지는 것이에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제일 부러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예요? 배달천국 배달천국 저 한강변 가운데서 여러분 놀다가도 배고프면 짜장면 핸드폰을 시키면 정확하게 찾아온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어떻게 그 포인트를 찾아오나 모르겠어요. 대충 나 여기 앉아있습니다. 파라솔은 어떤 색깔이고 여기 뭐가 보이네 하면 얘들은요. 정확하게 한강변 어디에서도 수백만 명이 수천 명이 있어도 찾아오는 곳이 여러분 배달이에요. 배달. 배달 민족이에요. 배달 민족. 옛날 선전에 보면 저 이창명이라는 코미디언이 저 마라디오에서 짜장면 시키면 실제로 짜장면이 왔잖아요. 마라디오 가보니까 다 짜장면집이 생겨서 어디로 시키도 짜장면은 오는 그러한 지역이 됐더라고요. 이 배달. 저녁에 돼도 여러분 먹고 싶으면 전화만 하면 배달이 금방 오는 겁니다. 이런 건 여러분 외국 사람들이 외국에 살아본 사람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대중교통 대중교통 보세요. 우리나라처럼 환승 잘 되고 돈 없어도 되는 나라 뭐만 있으면 돼요? 카드만 있으면 되는 나라 돈은 나중에 갚으면 되고 어쨌든 카드만 되면 찍하고 돈이 찍히고 환승이 잘 돼 있고 또 버스 안이나 휘위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서비스가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나가봐야 돼. 나가봐야 돼.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여러분들이 나가봐야 돼요. 그다음에 치안 여러분 세계적인 치안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에 사시는 분들 미국에 갔다 오시는 분들 미국에 친인척인 분들 아세요? 밤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만 나가도 우범지역이에요. 혼자 걸어간다는 건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치안이 잘 된 나라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의술 의술 여러분들이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찰하면 의료보험 제도가 돼서 몇천원만 내면 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한 번 진료받는데 백불 이상 들어갑니다. 거기다 처방이 들어가고 검사가 들어가면 이건 상상할 수가 없어요. 치과 이런 것도 미국에서 한 번 하려면 수천만 원 들어가요. 대한민국에서 하면 여러분 몇십만 원이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다 오면 왜? 비행기 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다? 여러분 대한민국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다? 나는 그래서 나는 애국자예요. 나는 대한민국 소리만 들으면 나는요 속에다 막 벌렁벌렁 거려요. 얼마나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제는 대한민국을 여러분 욕할 필요도 없고 대한민국을 부정할 필요도 없고 정치가 잘한다 못한다 상관없어요. 정치 때문에 대한민국 여기 됐다면 망해도 우리나라는 열 번, 다섯 번 망했어요. 앞에 대통령들 보세요. 아직까지 대통령들이 여기 있잖아요. 아직도 가고 또 살아있는 대통령도 갈 차례가 됐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정치 때문에 잘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정권 몇 개 받더니 다 그 놈도 도둑놈이야. 놈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도둑님이야. 도둑님. 도둑님. 여러분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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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도 아니고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프루테스탄트의 성경의 정신관 성경의 윤리관 성경의 도덕관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세계 학자들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좀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깨에 힘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걸 뭐냐면 다음 그림을 보면 힘이 좀 여권입니다. 여권, 여권. 크. 아이고, 나는 여권도 없는데 차 하나 만드세요. 안 가도 만드세요. 안 가도 만드세요. 가까운 중국에도 갔다 오시고 일본에도 갔다 와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여권이 여러분, 몇 등이냐면 세계에서 3등입니다. 3등 몇 개 차이 나지 않은 3등에 1등이 어디냐면 150국의 무비자 비자 없이 가는 싱가포르가 1등 158개 무비자로 갈 수 있는 나라가 2번이 독일 3번이 어디냐 우리나라는 157개국을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미국도 앞세웠어요. 미국도 미국은 몇 등이냐면 6등이에요. 6등 북한은 여러분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북한은 최하위야. 최하위. 어떻게 비교해요? 여권 하나만 보아도 전세계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정을 해도요. 전세계 나라가 대한민국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양심 있는 나라 저 사람은 돈이 있는 나라 저 사람들은 윤리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비자 없이도 잘 여행하고 돌아가더라 이런 통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잡하니까 비자 낼 것도 없이 무비자로 오십시오. 3개월 오십시오. 2개월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마다 대한민국을 인정하기 때문에 깨끗한 나라 정직한 사람들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기 때문에 다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와서 돈 쓰세요. 돈 쓰고 가세요. 이게 문을 열어주는 나라예요. 이게 여러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세계가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이 막스베버라는 사람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이분이 도대체 유럽이 살아나고 영국이 살아나고 미국이 살아나다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바로 뭐냐 프로테스탄트의 윤리 기독교의 윤리 자본주의 사상이 썩은 나라를 살리더라 죽은 나라를 살리더라 이것을 여러분 저분이 논문에서 이야기했고 그 책을 지난주에 보여드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대한민국을 살린 것은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사상이 오늘 대한민국을 50년 만에 300배가 넘도록 성장을 시킨 거라 합니다. 뭐가 성경이 뭐가 교회가 뭐가 성전이 그렇게 살렸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은 누가 부정을 해도 성전이 그렇게 살린 거고 교회가 그렇게 살린 것이에요. 교회가 성전이 게으름을 부지런하게 만들었고 부정을 없애게 만들었고 정직한 사이가 되도록 만들었고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도록 만들었고 욕심이 있어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가꾸지 마라. 그거 가져본 들 천 원밖에 안 된다. 놓고 와라. 이렇게 양심을 깨우도록 만든 것이 바로 뭐냐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오늘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프로테스탄트 교회 윤리와 성전의 아름다운 말씀이 이 땅을 살리고 간 곳마다 정신을 살리고 이렇게 됐다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이 내가 증명한 것이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정치를 하던 경제를 하던 이 나라는 저런 것 때문에 성장이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은 이렇게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성경의 윤리가 우리를 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가 여기서 끝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과 사상을 물려주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